매일 소상공을 위한 메소드 특강, 스타일 있게 변신하고 있는 신박한 아이템을 강의하게 될 디자인츠 대표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브랜드, 우리 사업에, 우리 매장에, 우리 서비스에 브랜드를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브랜드라고 하시면 대부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이 브랜드라는 게 어떤 건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고객들이 내 제품에 대해, 내 서비스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시작 단계이니까 자리를 잡으면 또는 사업에 성공을 하면 그 후에 브랜드를 잡겠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통 브랜드라는 거는 이미지입니다. 특히 이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예쁘고 좋은 것만 고객들한테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의 고리가 이미지로서 고객한테 기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분들 앞에서 난 오늘부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신다고 해서 가족들이 단숨에 여러분들을 멋지게 보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고리를 멋있지 않다 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축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업가의 브랜딩이라는 책 중에 브랜드는 전략이다. 특히 자본력이 없는 소상공인일수록 생존 관점에서 사업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간절한 시점에서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 브랜드 전략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예전에 TV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역 앞에서 연주가들이 연주를 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대뜸 연주를 시작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의미 없이 한번 쳐다보고는 지나쳤다고 해요. 그 연주에 큰 감흥을 못 받고 지나쳤다고 하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그 연주가들 앞에 아 지금 연주하는 분들은 굉장히 유럽에서 유명한 연주가다. 라고 하면서 G트리오라는 이름을 붙인 배너를 앞에 세워뒀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까는 조금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못 주고 누구지? 어떤 연주를 하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었던 분들한테 인터뷰를 한 결과 아 역시 유럽에서 인정받는 분들이라 그런지 연주가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인터뷰가 대다수였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실험에서는 브랜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브랜딩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름을 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행위 이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장에 또 여러분 서비스에 여러분 제품에 이름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주시면 그게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브랜딩은 수많은 제품 중에 차별점을 둬야 고객이 조금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제품 중에 내 제품이 내 브랜드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면 고객은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인지 하에서 가장 저렴한 서비스나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나 여러분 서비스가 조금 더 잘 팔리길 원하신다면 고객한테 나는 남들과 뭐가 달라 라는 이미지를 부여해서 브랜딩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린스 한센의 의자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인용 의자가 100만원을 넘는다고 하면 그것도 배 타고 와야 돼서 몇 달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왜 굳이 이 비싼 1인용 의자를 내가 구입해야 하는가? 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죠. 조금 더 예전으로 가게 되면 20년 30년 전에는 어머니에게 빨간 내복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는 첫 월급을 타면 비싸고 좋은 의자를 산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하루의 대부분을 내가 가장 오래 앉아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 의자이기 때문에 의자에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 스토리가 담기니까 조금 더 다르게 기억이 남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다른 브랜드, 다른 매장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스토리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인지를 시키게 되시면 조금 더 다른 상품과 차별화된 점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찾게 되면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똑같은 유모차예요. 똑같은 유모차인데 가격은 무려 두 배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고객들이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브랜드임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리셔야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알리셔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또 여러분의 정치성을 생각하실 때에는 구매하는 고객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유모차나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제품력이나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 차이가 거의 없죠.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자, 이 가격이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그건 소비자 인식에 따라서 달라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좋은 브랜드가 뭘까?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브랜드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요즘은 이 공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품이 좋은 것, 여러분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은 남들이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슬프죠? 자, 고객들은요.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고객은 즉, 그건 너의 이야기고 그래서 나한테 뭐,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 건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내 것을 고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브랜드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고객에게 다른 브랜드와 다른 매장과 다른 서비스와 다른 남다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할 때에는요. 한 번 더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고객의 언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공감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공감이 요즘은 감성이라고 표현된다고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을 선택시키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이야기가 아닌 너의 이야기로 들려주셔야 돼요. 너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려면 나의 언어가 아닌 고객의 언어로 고객이 알아두기 쉽게 고객한테 쉽게 와닿을 수 있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공감되는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귀로 들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배민이죠. 아마 대표님들이 이 배민 보실 때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배민이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배달이죠. 배달앱. 근데 이 배달앱이 흥행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막내들에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 점심이나 간식을 주문할 때 주로 막내들이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막내들의 입장에서 막내들의 감성에 맞게 배달앱을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민에서 나오는 굿즈를 보시면 MZ세대에 맞는 감성으로 굿즈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웃음이 나왔던 휴지인데요. 물반, 휴지반. 그렇죠? 티어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젊은 세대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웃음 포인트가 있죠. 특히 오늘이 전설이 될 것이다. 달력 표지 보셨어요. 달력 표지도 굉장히 젊은 분들의 감성을 얻어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굿즈가 인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배민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서치를 개발을 해서 그들의 감성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내고 있죠. 자, 다시 한 번 전달을 해드리면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의 좋은 점, 우리 서비스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두지 마시고 누가 내 제품을 쓸 것인가, 누가 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고객이 주인공인 브랜드를 만들어내시면 고객의 공감을 얻어내실 거고 결국 잘 팔리는 상품, 잘 팔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결국 이 브랜드라는 거는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브랜드라는 건 내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초기부터 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셔야 돼요. 자, 브랜드 팔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성공한 브랜드들은 어떤 식으로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사례는 마켓컬리입니다. 자, 이 마켓컬리.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마켓컬리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를 많이 이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을 많이, 이 마켓컬리를 이용하시는 대상을 한 30대 여성들을 타겟을 설정을 해서 이 30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인스타.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퀄리티의 사진. 그래서 사진 촬영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켓컬리의 인스타를 보시면 굉장히 사진이 예쁩니다. 이 한 장의 사진들은 여러분,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더 빠른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 마켓컬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고객한테 인지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리츠라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이 프리츠라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요. 스타벅스나 이디아처럼 대형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진 커피 회사가 아닙니다. 매장이 지금 한 3, 4군데? 서울의? 서울 주요 곳이긴 하지만 크지 않아요. 매장이 스타벅스나 이디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데 아마 젊은 친구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MZ세대라고 말했던 친구들은 이 프리츠 커피를 마셔보지는 않았어도 이 프리츠 커피의 물개 로고는 못 본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 프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굉장히 공을 들었다는 걸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원 윤리나 직원 혜택, 복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구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구나 라는 좋은 이미지를 고객한테 전달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대표님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디자인이 아니라 나는 커피 맛에 자신이 있다. 난 커피 맛을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거다라고 인터뷰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디자인 업계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프리츠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쇼핑몰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수저도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수저를 판매하는 이 커피 전문회사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로고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성들 때문에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레트로 분위기, 레트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브랜드 이미지죠. 요즘 이 레트로 감성.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에 제가 자꾸 MZ세대라고 맥을 하지만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비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70, 80년대 그 감성을 레트로 분위기, 레트로 감성으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이 존재하기 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의 감성을 열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트로 분위기의 커피숍들 레트로 분위기의 음식점들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레트로가 아닙니다. 카페노티드라고 하는 데인데요. 아마 이거는 최근에 최근에 생긴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디서 접하게 됐냐면 신문에서 접하게 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줄 서서 먹는 커피숍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시국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는 것 되게 잘 되는 매장에 발 들여놨다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하고 돌아서게 마련인데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줄 서서 대기하는 커피숍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디저트를 파는데 맛도 좋을 뿐더러 굉장히 예쁩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팔 때는 커피 맛이 중요하지 음식을 팔 때는 음식 맛이 중요하지 제품을 팔 때는 제품의 품질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즘 소비하는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제품력이나 나한테 이것이 꼭 필요한가를 따진기보다 내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내가 이것을 먹을 때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남들한테 보여줄 나의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 이용을 한 매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 작년 또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스마일 표시죠. 근데 스마일 표시에 저 맛있어 보이는 입 모양새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매장의 특유한 부분들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역시 굉장히 작지는 않아요. 한두 군데 업체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대기업 스타벅스나 이디아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줄을 서서 콜러보를 하자 컬러베이션을 하자라고 많이 외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도 브랜드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브랜드를 꾸미는 대신에 브랜드 브랜딩을 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좀 더 제품력에 쏟겠다.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고객한테 제공을 하겠다. 라고 내세운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실은 노브랜드는 이마트에서 만든 브랜드죠. 그래서 그것들을 고객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마트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노란색으로 계속 계속 고객들한테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럼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마트나 아니면 신세계 관련된 곳에서 이 노브랜드 매장을 미리 접하고 아 이 노브랜드는 이마트에서 만들어낸 브랜드라고 브랜드구나 라는 안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거니까 품질은 괜찮을 거야. 근데 가격이 더 저렴해. 그러면 고객들은 좀 더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노브랜드도 브랜드다. 패키징 보시죠? 브랜드라는 거.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앞서 성공한 업체들은 이 브랜딩 이미지에 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고객들을 얻으려고 하는 건 바로 펜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보통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전자제품 하면 삼성 브랜드 선호도를 갖게 하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대를 이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께서 먹던 라면 부모님께서 즐겨 쓰던 조미료 부모님께서 즐겨 드시던 음료수들을 본인만 드시는 거 본인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은연중에 계속 노출해 주는 거죠. 이건 이래서 좋은 거야.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좋다는 선호도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본인에게 새겨져 있던 선호도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또다시 브랜드 선호도를 심어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소름끼치지 않으세요? 브랜드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팬들을 확보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서비스가 여러분의 매장이 좀 더 잘 팔리는 업체로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끝까지 놀라는 소지가 있는 거죠. 펩시가 맛있냐 코카콜라가 맛있냐 이거는 펩시에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할 때 광고를 어떻게 했느냐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광고를 했어요. 블라인드 두 개의 컵에 콜라를 담아놓고 어떤 상표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심지어 눈을 가리게 하고 마시게 해요. 그러면 이것을 마신 사람들이 어떤 콜라를 맛있어 할까 생각보다 펩시가 맛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펩시가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을 하면서 광고를 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우리가 코카콜라를 앞섰다라는 이미지들을 많이 심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콜라 측에서 코카콜라에서 아 우리 맛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 또 펩시보다 좀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뉴 코크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더 맛있어졌기 때문에 더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고객들이 불만과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브랜딩 이미지에 어떠한 연결고리들이 있느냐. 자 코카콜라는 이 비법 이 신비한 비법이 내려져오는 고유의 음료다. 아무도 그 만드는 제조공법을 모른다. 사식들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코카콜라를 마셨던 과거의 향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코카콜라를 마셨던 과거의 향수 코카콜라를 마셨던 과거의 향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았던 경험들이 더 많은 거예요. 특별한 날 내가 어제 즐거운 모임에서 아니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릴 적 저희 예전 세대죠. 어릴 적에 소풍 갈 때 꼭 빠지지 않았던 게 콜라였죠. 그런 즐거웠던 경험 이런 경험들 때문에 내가 펩시보다는 콜라를 선호하는 건데 이 콜라의 맛이 변했어. 이 콜라 예전 이 콜라의 맛에 대한 그 기억 그 DNA는 내 몸속 깊이 있는데 맛이 변했어. 거기서 오는 배신감 때문에 엄청나게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 클래식 예전의 맛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죠. 추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병에 담긴 코카콜라는 의미가 더 각별하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매해 코카콜라 에디션 같은 거를 내보낼 때 이 병 병에 담아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광고 이 광고를 할 때도 캔을 들고 마시는 경우도 있고 플라스틱 병에 들고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병에 담긴 이 코카콜라의 감성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몇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광고에서 이 코카콜라 병은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은 알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아디다스와 퓨마를 만든 창시자들이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디다스를 만들었던 형은 아돌프 다슬러라는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자기가 운동선수 시절에 신던 운동화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아 나는 진짜 편한 신발을 만들겠다. 운동선수를 위한 편한 신발을 만들겠다. 내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퓨마 같은 경우에는 퓨마처럼 빠른 이미지 이 신발 수는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라는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고객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인지 물론 두 개의 브랜드 모두 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직도 범접할 수 없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아디다스는 굉장히 유명하고 팬층이 굉장히 두텁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두 개 다 성공을 했지만 첫 시발전부터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지 생각한 창시자의 생각이 저는 지금의 아디다스를 만들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 특히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요 매장이 많지도 않아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팬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죠. 젊은 세대를 공략한 약간 빈티지한 레트로한 감성에 물씬 풍기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 자 이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은요 겨울에 한 달 정도 자기만의 방학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가게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아이스크림 가게 같지가 않죠? 굉장히 되게 힙한 펍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뭐 양파맛, 오이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면 그것을 먹는 고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걸 서로 공유하고 되게 친구들과 많이 공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맛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이 맛에 대한 평가라면 또 사장님과도 소통이 굉장히 활발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 이게 되겠어? 저는 이 기사를 계속 접하는 동안 속으로 계속 되겠어? 싶었는데 굉장히 팬층이 두텁더라고요. 역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사람들이 택배로 시켜서 먹기도 하고 그쵸? 굉장히 신기하죠. 특히 이 브랜드가 준 좋은 기분 제가 앞서서 아이스크림 가게가 주는 그 기분도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선호를 할 때는 이 브랜드를 입거나 이 브랜드 매장에 갔을 때 주는 이 좋은 기분들 때문에 팬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굉장히 큰 이 창고형, 공장형 카페 보이시나요? 요새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런 데 가면 커피값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커피값은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닥 맛이 없어요. 빵 종류도 굉장히 많고 예쁘긴 해서 사진은 많이 촬영은 하긴 하지만 빵도 굉장히 비싸고 생각보다 먹기가 불편하고 생각보다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을 들여놓으면 자리를 찾기 먼저 바빠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죠. 자, 여러분 커피 맛도 별로인데 가격도 비싼데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에 대한 착각인데요. 이 커피숍은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커피는 공간을 파는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커피숍을 찾는 고객이 이 공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는다? 그걸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죠. 나는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거나 집중이 좀 더 잘 되는 곳에서 업무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를 개방한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예쁜 공간에서 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조금 더 멋진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갖길 원한다. 이 공간이 주는 만족도 이 행복도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의 커피 맛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커피숍을 지금 차리신 분들 대표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특히 개인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굉장히 어렵고 잘 안되고 마진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커피 맛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매장에 들린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 지인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지인들이 계세요. 이 음식점을 하시는 이 지인들은 굉장히 요리를 잘 하시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굉장히 금손인 지인이세요. 이분들이 음식점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과 동종의 음식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꼭 한 번 아무리 지방에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꼭 한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음식을 맛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지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내가 이거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 맛이 틀렸어. 거기 맛 없어. 물론 그 그분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맛을 내었다라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곳이 잘 된다고 하면 실은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 우리 매장보다 맛이 없는데 왜 여기는 우리 매장보다 손님이 많지?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소문이 나있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셔서 거기는 메뉴판이 뭐가 다른지 가격은 뭐가 다른지 서비스는 어떤 게 다른지 또 그 매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떤지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오고 어떤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지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매장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즉 브랜드의 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박의 비밀이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서 브랜딩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주식이 굉장히 상가를 많이 쳤었죠. 요즘은 주식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은 많이 주춤주춤은 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대박을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스포크라는 브랜드였어요. 여러분 비스포크 아시죠? 지금 보면 LG도 뭐 다른 전자제품을 판매한 업체들도 대부분 비스포크의 디자인을 많이 따라가는데요. 이 삼성이 내세운 이 비스포크의 비밀은 바로 고객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주는지 어떤 고객증을 타겟으로 정했는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갇혀있는 젊은 친구들 이 젊은 친구들의 감성을 담아내서 너만의 색깔을 나타내봐 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고객이 지금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가치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브랜드의 팬층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이 브랜드의 팬층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품이나 여러분의 서비스는 조금 더 날개 놓친 듯이 팔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브랜드들의 성공한 아이템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 굿즈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제가 오죽하면 지금 자료 화면에 뉴스 사진을 담았습니다. 스타벅스 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불러서 도저히 이걸 일 못하겠다 라고 시위를 할 정도였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스타벅스 특히 시즌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모션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비싼 스타벅스 커피 10잔과 본인이 원치도 않은 이벤트 음료 5잔 그 스타벅스 음료 15잔이면 여기 나와있는 굿즈를 3,4개 정도는 그냥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팬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에 진심인 카드 회사 저는 오랫동안 디자인 업계에 몸담아 왔는데요. 보통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멋지고 핫한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현대카드 아시죠? 현대카드처럼요. 좀 독특하고 좀 세련되게 하고 싶어요. 라는 말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디자인하는 사람 치고 이 현대카드 디자인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카드인데도 진심을 담아서 만들죠. 특히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두지 않고도 서체만 봐도 글자만 봐도 아 저거 현대카드 광고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이 현대카드 현대카드 이미지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에 특히 뭐가 있냐면 자 일괄성 있는 현대카드 스타일은 유지하되 타 카드사와 비슷한 형식은 고객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만의 브랜드 이미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되 우리만의 다른 카드사와 다른 우리만의 이미지 우리만의 스타일로 고객층 확보하겠다 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이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세대 이 디바이스에 맞먹는 유익한 경험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선물을 해주겠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짓고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본 자료입니다. 전 처음에 곰표 팩팅을 봤을 때 웃고 말았어요. 그냥 재밌네?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이렇게 뜰 줄 몰랐죠. 제가 이 곰표 맥주를 구하기 위해서 동네 슈퍼마켓을 여러 군데 찾아다닐 줄을 몰랐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코카콜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곰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추억 때문입니다. 이 곰표 밀가루 밀가루 브랜드죠. 이 곰표 밀가루 브랜드 그 시절의 감성 그것들을 소환해서 만들어낸 여러가지 콜라보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특히 곰표 밀가루 쿠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렇죠? 쿠션 밀가루 쿠션 이거 보고 다시 한 번 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성공한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굿즈 상품들 아이템들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실은 굿즈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로고가 박혀있어서 특히 아까 알려드렸던 스타벅스 때문이죠. 그 로고가 있어서 더 제품이 빛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케터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이 굿즈 너무 예쁘고 상품 너무 좋은데 이 로고만 뺐으면 좋겠다. 이 로고가 박혀있어서 이거 못 들고 다니겠네. 이런 말 로고만 빼면 딱인데 이 마케터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성공을 해서 나중에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아무리 훌륭한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아무리 훌륭한 굿즈를 만드시더라도 여러분이 구축하신 이미지 때문에 좋은 굿즈 상품이나 좋은 아이템들이 고객에게 싫은 이미지를 전달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이것들을 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신랑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이렇게 노래도 못하고 못생긴 애들 좋아하니?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굉장히 가수면 당연히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주의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지 노래 못하면 그게 가수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노래를 잘 하더라도 그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가수는 얼마나 슬플까요? 자기가 앨범을 냈는데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심금을 올리는 곡들을 담아서 세상에 앨범을 내놓았는데 그 앨범을 사는 사람이 그 앨범이 나온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팬층을 많이 확보를 하시면 아? 얘가 혹시 노래를 못하면 어떡하지? 얘가 혹시 춤을 틀리면 어떡하지? 얘가 혹시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 음악을 계속 들어주고 계속 사주는 팬들이 있다면 또 그 가수들을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이 브랜딩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런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어. 자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브랜드를 전달할 때 계속해서 내 제품은 좋아. 내가 파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누군가 알아주기만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음식을 먹는 고객들 대부분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 고객들은 주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용해 보세요. 주로 우리 매장은 그냥 남녀노소 두루두루 오는데 우리 매장은 그냥 뭐 두루두루 오는데 두루두루 해서 끝나는 매장은 솔직히 오래 가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계속 꾸준히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단골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 없어진다면 그 단골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게 될 거고 매장 운영은 힘들어지게 되겠죠.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을 위주로 장사를 하셔야 되거나 영업을 하셔야 되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팬들을 형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좋은 제품들 좋은 서비스들을 이기시려면 그들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의 전반적인 행위들이 전부 다 브랜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 브랜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품이나 여러분 서비스에 이름을 주고 이미 여러분들 매장이나 여러분 제품에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이 제품의 장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좀 더 고객들의 흥미를 이끌려면 그저 이 제품이 좋다 이 서비스가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고객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은 물건을 살 때 어 맞아 내가 이거 제품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사야지 라고 시작은 하지만 그 제품을 사고 난 다음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본인의 모습을 은연중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브랜드의 선호도가 시작됩니다. 브랜딩을 하실 때 또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 타깃층인데요. 주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누굴지 여러분의 제품을 선호하는 어 뭐 연령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아니면은 라이프스타일 등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페르손을 한 번 정해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브랜드의 정체성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별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저희 한 시간 쉬었다가 1시부터 1시부터 다시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설정하고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심же 5심же